오랜만에 텔리포 낭쇄섬 앞으로 패들보드 낚시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람이 좀 없네. 대상 어종이 우럭이기 때문에 일단 우럭포인트로 가서 우럭을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우럭이 있을까 없을까 가마우지가 쌩 하고 날아가네 가마우지야 오리야 오리구나 오랜만에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물이 쫙 빠졌는데 썰물에 입질이 올라올지 어떨지 모르겠고 저쪽 갯바위에 무딱섬 갯바위에 한사람 천리포 낭쇄섬 끝뿌리에 두사람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서 굴직는 맨손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도 지금 많이 빠졌네요. 11시 30분 40분 정도가 간조고 그 타임 이후로 만조인데 일단은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 볼까 합니다. 촬영을 위해서 이 정도 까지 하고 아 아 아 아